여러분들 지금 보시는게 한강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남양주 와부 팔당쪽에 있는 한강뷰가 아름답고 맛있는 고깃집으로 왔습니다 참숫 한우천국 팔당점 인데요 기업한지 얼마 안되서 할인가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할때 오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우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구요 여러분들 진짜 거의 반값 세일이어야 되나 제가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강뷰를 보면서 이 고기를 즐기실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할인까지 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트 코스 연인들끼리 오셔도 정말 좋구요 단체 모임 개모임 야유회 등등 가족 모임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상 등급만 쓰구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고 싶어 했던 고기 종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외에 리그코도 있고 미국산 뭐 한우 돼지고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드시고 싶은거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거는 맛 뿐만 아니고 친절 서비스 다 완벽합니다 개업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소문이 빨리 퍼져서 당구손님이 굉장히 많은 식당입니다 저도 이제 남양주올때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항상 이 집을 애용하려고 합니다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우 대박이죠 없는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모님이 추천해 주신 고기를 먹었구요 식사 종류도 있습니다 2층에도 이제 테이블 있는데 여러분들 2층에서 드시면은 더 대박인게 한강의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단체로 오시거나 어 진짜 이 한우를 한우 한우의 본련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한강교육을 보면서 네 꼭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ija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서도 유 tutor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스윙 provider 왜 이렇게 만 personajes dem uden ne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